지금까지 뉴스 스토리트였습니다. Seth made a space to 47 material 상대 불러가기 시작하자! 그거죠! 가자! 여기에 와다 하나 해주고요 세기들 어딨지? 우리 레드 온도 있긴 한데? 모습을 드러내라 안되지 이놈 왜그랬을까 왜그랬는지 한번 말해보라고 나 고란검 사온건들이야 안돼 라이니 쓰레기야 어쩔수없나 바텀와줘 카소스 위로 올라갈때가 아닌디 바텀와야되는데 거 다돌고오면 나 죽어있다 말했어 나 내가 죽으면 니가 날 죽인거야 어딨는겨 아무데다 나가나가나가 아 이게 넘겨져 아 망했네 아 적상하네 잠시만 가지마 안돼 젠장 젠장 아 이걸 박네 띠용 오케이 다시 박읍시다 아 아 이 건빵지 녀석 치워 아니 뭔일이야 이게 왜 저런일이 나이스 나이스 하하하 어? 파프타입 밀렸네 오는게 있으면 가는게 있는 법이구나 너무 건빵하죠 너무 건빵하죠 게임을 뒤없이 하는거냐고 게임 그렇게 하면 안되는거잖아 봐봐 얘 또 박는다 봐주면 이놈씨끼야 그냥 막 박아 도망가 도망가 선택 안당했다 이 코어 모델을 가볼까 케틀은 고연포긴 한데 아 한번 가보자 실험 느낌 퓨원에서 피오지 받기가 쉽지 않아 골고루 잘하는 것도 있고 운영으로 이기는 팀이어가지고 한명이 캐리에서 이기는 경우가 흔치 않달까 가끔 이제 상체가 좀 못하고 있는데 내가 잘 컸다 아 피오지 각이다 하하하 그런 느낌이죠 이 새끼야 방금 풀떡 팔라 그랬지 피했죠 보이지라노 보이지라노 아 랜스하면 왜 졌지 얘가 비애고한테 너무 많은 어로로가 끌렸나 무대 이거 센거 같기도 하고 그냥 고연포가 더 좋은거 같기도 하고 웬만하면 고연포가 좋아 복수다 아 와 밟는다 대가리 밟는다 이거 심심 박치기 한다 얘 오우 잠시만요 저는 살려주세요 아 아 아 이게 다 진짜 아잉 까비 애쉬 공 좀 자주 쏴봐 내가 아는 애쉬가 아닌데 이거 아우 왜 그러는거야 지금 짤릴 이유는 없잖아 지금 짤릴 이유는 없잖아 지금 짤릴 이유는 없잖아 어어 아 아 맨엑스 풀썩 바론이 나갈 정도가 바론은 막을만하지 않아 와 와 와 와 좋거든요 좋아요 킵고잉 계속해 바론 스틸에 아유 그건 안좋은데 타미라 오 출시계 좋았다 바론 까지 타냥 사일이 어딨냐 여깄다 뭐가 뭐 possibil 먹었죠.. 이미 에쉬 시작해서 깔아주면서 데미지 천 박아주면서 갈 만한가? 갈 만해? 어때? 갈 만해? 다 그냥 가는 거야 산택은 Republicans 밖고 가는 거야 고민보단 고야라 더 깔아놓으면 이거 어쩔건데 이 새끼야 새니콘 이 새끼야 어쩔거야 내일 니가 어쩔거야 어쩔거야 3일 어쩔거야 아싸 이겼다리 샤니 난 이만 안녕